여기는 데이비베어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데이비베어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본돌이 3마리가 나오네요. 지금 여기 타고 있을걸요?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 트라이미 지아와 현빈이고요. 오늘 이렇게 좀 밥인형만 이렇게 귀염뽀짝한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하니까 좀 적응이 안되긴 하는데 이런 세트를 또 저희가 언제 해보겠습니까? 맞아요. 그쵸? 그래서 기분이 되게 색다로운 느낌으로 지금 뮤직비디오에 임하는 중입니다. 되게 귀여운 본돌이 3마리와 같이 찍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촬영장으로 넘어가시죠.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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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잡고 나와 춤을 추다가 그때로 멈춰라 널 잡고 우린 노래하다가 그때로 멈춰라 들리시나요? 전 지금 구름 위에 누워있어요 저 위에 전등이 흔들려서 굉장히 무서운데 설마 떨어지진 않겠죠? 저 너무 막말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도 잘 편집해 주실 거라 믿어요 저희는 그러면 피자집 군무신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뿅 일단 지금 저희가 문물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트를 보시면 알죠? 아시겠지만 너무 예뻐요 완전히 뭐지 알죠? 미국에 있잖아요 웹드라마 보면 이런 피자학하게 나오잖아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린 사랑같이 빠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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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잡고 우린 노래하다가 그때로 멈춰라 홀라 콜라 콜라 everybody 어 어 에이 홀라 빨 구르고 두 손 들어 어서 빨리 여기 뭐야 fresh all day pour it up pour it up 눈치 보지 말고 join with us and in the world dancing with us it's our brand new day 춤춰 that's the way 꿈은 아냐 이 불빛을 우릴 감싸고 돌아 그 속에서 우리와 노래해 다 같이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Como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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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ddddddpd MAX ㄷ 띻게 underground 왠lie 아 compartment 진짜 앙크 assuming 처갖게 필수PER 필수 там 이가 보니깐 나 이거 웃을 때까지 웃어 이거 스페인 아니야? 이거 내 포장지 아니에요? 내 포장지? 저희 뮤직비디오 봐와봤어 저희 뮤직비디오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완전 드디어 사실 저희가 애니메이션에 관한 뮤직비디오는 처음 찍어보잖아요 이런 컨셉도 처음이죠 쌍큼쌍큼하고 진짜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저희 다 봐봤어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뮤직비디오도 꼭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트루들 많이 봐주세요 할까? 시작 트루들 많이 봐주세요 안녕 트루들 많이 봐주세요 너무 귀여운 트루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